자 이번 강의는 이제 생성평가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맞춤까지 다 갔다가 아 맞춤형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하고 나눠지고 그리고 학습 갈래니까 처방에다가 그냥 그냥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말고 거기다가 평가를 연결시켜야지 어 그게 또 진단도 되고 해서 다 연결되는구나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고 생성자가 필요하고 그 생성자를 생성하는 이슈에 대한 겁니다 자 이거 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려고 하기 잘 안 돼요 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를 평가를 기억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이슈고 평가를 기억할 때 그러면 러닝에서는 평가 기억하는 거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그로스 모델링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의 러닝이 변화하는 걸 측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똑같은 걸로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를 기억한 건지 학습이 증강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리피티드 매저 상황에서도 똑같이 겪는 이슈입니다 학습에서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어요 메모리 이펙트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뭐 어퍼머티브 도메인은 조금 낮죠 너 성격 검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리피티드 매저 해도 상관없고 조금 AI지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또 다른 게 좀 보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까지는 어떤 상황이든지요 자꾸 같은 거를 못 써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면서 어땠었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면서는 만들어서 이거 루머라 그러던데요 사자들이 막 벼랑이 안 떨어뜨린다 그러던데 새끼들 예를 들어서 하물며 사자도 안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버리고 핏 안 좋다고 갖다 버리고 리타이어시키고 굉장히 익스피린스브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잘 만들면 되지 않아? 문항을 자꾸 갖다 버려 만들어 놓고 핏 안 좋다고 그렇죠? 만들 때 잘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생성형은 그냥 많이 만들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들자가 있어요 원래 잘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생성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해서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산이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교수님들한테 뭐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바람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하나 새로운 거 추가시키면 어떻습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아요 아 옛날 거는 계속 쉬워지고 새로 넣은 거는 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랜덤이 아니라 바람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채워넣는 게임이 굉장히 고단한 게임이 필요한 거예요 테스팅 뿐만 아니라 러닝도 계속 못 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걸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기억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러닝에서도 이 기억의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평가를 왜 온 거냐 확실히 성장한 거냐 어떻게 하냐고 다른 걸 물어보면 어때요? 이 시험이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 맞냐? 밸리데이션 또 해야 돼요 대부분의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죠 그건 제 일이 아니고요 너무 가잖아요 제가 할 길이 아니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거 밸리데이션 하는 가격은 고려 안 하나? 그 두 개의 시험이 패럴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시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유고 그래서 특히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딱 걸린 거예요 메시브하게 안 가는 거예요 필드 테스트도 못하고 그렇죠? 그럼 시큐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많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약속했던 거는 디지털 평가하면 아무 때서나 유비커스터즈 어세스먼트 이런 이야기 막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저희 앉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밸리데이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AOI 트리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가가 자꾸 익스펜시브해지고 하이스테이크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을 평가하는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 문제라고 시험을 없애야지 학교가 산다고 시험 만드는 것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오류 나면 뭐 잘리고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야 되고 시험 아니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지 시험치기 전에 운에 따라 달리는 거죠 오류가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팬데믹이 되니까 더 심해진 거죠 이런가 기회 생성을 좀 해보자 맞추면 좋아 맞춰서 생성해보자는 게 지금의 이야기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셀렉션 하거나 어셈블리에서 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99.99%의 인류는 현생 인류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만들어서 문제은행 만들어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 이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건데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이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하자는 건데 여기는 굉장히 Theoretical 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잘 보세요 모델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 찾아보시면 뭔가 익스플리시트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번 좀 만들어보자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어떤 선생님은 너무너무 이쁜데다가 문항도 잘 만들고 나이스한 사람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맨날 아재 개그하고 성질도 안 좋고 앉아가지고 일하기 정말 힘든 사람인데 근데 문항도 못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게 문항이 교수라고 불러놨는데 중구난방인 거예요 Subjectivity 그 사람 지식에 대해서 Subjectivity가 있으니까 좀 해결하려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모형기반이라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 생성은 생성의 기원은 전체 집합을 만들어 놓고 랜덤 샘플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그 사신문항이 레프리젠타티브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만들어진 그 40개가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걸 좀 만들어야지 거기서 랜덤 샘플이 되게끔 해야지 우리가 추론 평가에서 추론이 타당하지 않냐 그 스코어가 랜덤 샘플 된 스코어가 그 컨스트롯의 population 모수를 추론한다라는 그거는 domain of task, universe of task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generative는 그쪽에서 출발한 뿌리가 있어요 뿌리, 뿌리, 뿌리 거기 있고 그 다음에는 construct-oriented 된 게 있어요 이쪽은요 behavior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도메인 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거잖아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 과제에 집중하면 안 되지 cognitive process에 집중해야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construct-oriented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쪽 부분들은요 이쪽 부분들은 이분들 싫어해요 왜?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거 눈에 안 보이잖아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cognitive process 맨날 이야기해봐라 그 딴 뜬금없는 소리지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야, 과제가 뭐 중요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인지적 얼마나 어려워서 어떻게 풀어내는 머릿속에서 딱 답만 보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 construct-oriented 되신 분들은 그쪽으로 생성을 작가하십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쉽지 않을까? 이걸 바꾸면 어렵지 않을까? 이걸 바꾸면 두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다 실험 설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성자를 접근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개가 섞여 있어요 리더처를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기원 of generative assessment 모형들이 그런데 뭐가 갑자기 나왔습니까? 지식을 모형해야 된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생성자를 만들어야 된다 generative AI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방법으로 나오신 쪽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쪽이고 저는 이제 이쪽을 좀 해서 assessment engineering을 밀고 있는 거고 기계 생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testing to learning 아니 이런 방법들은 learning science를 접목시켜서 학습으로 보내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저는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페이퍼를 읽으실 때 페이퍼를 읽으실 때 이 오각형 있죠 오각형이 어디에 치우쳐져서 이 사람은 생성자를 이야기를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다 읽고 나서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게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고 construct 위주로 보는 거랑 behavioral 위주로 보는 거랑 아까 이야기했고 assessment engineer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평가공학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한번 오토메이션 해보자 오토메이션은 이제 기계 생성도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프로그래밍이에요 자꾸 딴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있는 문항들 있죠 교과서 있죠 이미 지식이 표상되어 있는 아날로그의 지식 표상들 이해가 되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외제적으로 표상된 지식의 표상들을 잘 활용해서 책, 문항, 자료 정리된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전산화 시켜서 기계가 컨텐츠로 생성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AI 질환 자꾸 다른 거 잃지 마시고 개념으로 아직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뭘 프로그래밍 한다고요? 사람의 지식을 프로그래밍하는데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표상되어 있는 것을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에서 컨텐츠로 제가 말씀드린 러닝 컨텐츠 그냥 문항이 컨텐츠인 거예요 그리고 assessment은 process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로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를 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전산화 지식의 전산화 작업이에요 무얼 기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요?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표상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지식의 표상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기법 이렇게 치시면 아주 초기 버전 AI를 만들던 사람들이 하던 기법이에요 굉장히 초기 버전 AI를 만들던 70년대에 당해막했던 사람들이 하던 기법인데 그것을 뭐냐면 지금은 기계를 계산용으로 쓰는 거예요 디지털 머신네로 저희는 뭐로 쓴다고요? 지식을 표상하는 지식을 저장하고 지식을 가공하고 지식을 바꿔가지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knowledge어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을 저장하고 옛날에는 근데 타이핑 쳤잖아요 워드 쳤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식을 표상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렇죠? 언어로 그림 그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내 지식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가 보여요 아 이 사람 왜 자꾸 지식을 트랜스포메이션 지식을 엔지니어링해서 뭔가 서비스 출판도 하고 뭐 시험이나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실제로 하는 작업은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요 나와 있는 지식들 갈아가지고 생성자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Knowledge Engineering 이라고 그래요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ing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Machine Generation 뭘 Generating 한다는 얘기예요 Digital Assessment 그렇죠? 디지털 특히 학습을 위한 디지털 아세스먼트를 기계가 생성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평가공학을 아시겠죠? 뭐 시험에 멈추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 멈추려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걸 다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걸 다시 또 정리한 겁니다 이건 저번에 나왔던 노트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성을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생성이라는 게 왜 타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게 아까 나와요 왜? 모형 기반이고 Domain of Task를 만들고 Cognitive Process를 분석하려고 생성을 했고 그래서 타당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됩니다 단순히 학습학이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구조를 하셔야지 평가 페이퍼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많이 만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건 평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평가에서 타당한 평가를 만들기 위함이야 하면 받아줘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퀄러티를 높입니다 하면 평가에서 이해하게 돼요 퀀터티는 뭐 테스트 시큐리티 좀 더 오면 되겠네 그거 하고 끝내요 이게 왜 Validity랑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Adaptive Generation과 Generative Adaptation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 중간에 애매하고 있는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Generative Assessment과 Adaptive Assessment를 합쳐서 Generative Adaptive Assessment가 있었는데 중간에 있겠죠 그쵸 생성하고 맞춤하고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경우를 Generative Adaptive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Adaptive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Full Name은 뭐예요 Generative Adaptive Learning 모형인거죠 그냥 그냥 Learning 모형이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하는데 근데 생성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생성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Assessment 모형하고 생성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해봅시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봐요 기계가 그림 생성해주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Generative 모형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먹여가지고 여기도 다 Feature 분석하는 거예요 Feature 분석에서 모형 만들어가지고 그 Feature 변형시켜서 이런 다양한 생성을 합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인지 실제 사람인지 기계가 만든 그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Generative 모형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분들 챗GTV가 다른 Generative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챗GTP도 안에 보시면 사람이 Human Trainer To Improve Mother Performance 그러니까 이게 좋아 안좋아 좋아요 안좋아요 를 사람이 개입을 해서 사람이 모형 기계가 만든 모형에 대해서 랭킹을 매겨서 인프브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든 거 자체가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말뭉치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학습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생성자는 Data Driven 알겠죠 조단위로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Data Driven 거고 이 이야기 언저리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유추와 로직을 이용해 결론하는 건데 인간의 지식을 결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인간의 인풋은 랭킹을 주는 거고 인간의 지식하고 데이터하고 융합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론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Cognitive AI 라고 그래요 일단 지식으로 뼈대를 잡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으로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기계가 변형을 하는데 거기다가도 데이터로 Optimizing 해서 더 이제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지식으로 뭘 잡습니까 뼈대를 잡아요 그리고 해서 생성을 하는 게 뭡니까 평가죠 근데 평가를 데이터를 먹일 수가 있잖아요 Response Data를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Response Data로 평가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걸로 근데 그거 뭐 하자고 ChatGTP 같은 경우는 채팅하면서 뭘 많이 해주잖아요 저희는 뭐 하자고요 학습으로 쓰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용합니다 옛날에는 왜 망했냐면 뭘 만들어놨는데 쓸 게 없어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시렵니까 그냥 기계하고 뭐 채팅하다 끝났잖아요 몇십 년 전에 지금은 저희는 용도가 있습니다 뭐 하자고요 학습 디지털 러닝 컨텐츠 앤 서비스를 기계가 생성하자는 거니까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knowledge로 쓰는 거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원래 했던 거는 뭐라고요 Rule Based Deductive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룰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을 룰로 표현을 할려니까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는 안목적으로 알고 있고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사람이 짜지 마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데이터가 알고리즘 뽑아내는 걸로 가자 라는 거잖아요 요쪽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AI들은 데이터 드리븐 인덕티브한 기법으로 사람이 프로그램 짜는 걸 싫어해요 돈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둘 다 융합이에요 사람이 뼈대를 잡고 그 위에 변형을 시키고 데이터로 먹이는 인테그레이트 기법입니다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knowledge engineering 해서 assessment generate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자고요 아니요 데이터를 먹자고요 데이터를 먹어서 그 다음번 이노베이션으로 가자고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야지 big assessment를 기반으로 big learning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assessment가 작으면 백날 해봤자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왔자 이게 다양성이 떨어지잖아요 assessment가 작은데 똑같은 시험 가지고 계속 시험 치면 다양성이 떨어지지 그러면 big data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big data 가려면 big assessment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big assessment를 하려고 하면 기기한테 문항 다 만들려면 안 되니까 사람이 뼈대를 잡아가지고 만들자는 그 힘든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assessment engineering입니다 generating 할 때는 simulation 기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심 아니고 왜 한다고요? 첫번째 뭐 하려고 generating 합니까? 그냥 뭘 바꾸려고 그래요 좋은 변형은 뭡니까? 일반화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 바꿨는데 아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거 있잖아 그걸 잘 커버해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안 좋은 변형이에요 아시겠죠? 딱 그래서 전문가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어야 돼요 선남내 이게 그냥 숫자만 많이 하려고 하면 앉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개수 싸움이 아니라고 제가 백만 번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뭐 나오면 좋은 거야 아싸야로 이러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일반화가 잘 돼 이래야지 밸리드한 변형이 돼요 두번째 실험입니다 실험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바꾸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 이거는 이러니까 저거 바꾸면 좀 쉬워지겠는데 왜? 이러니까 그래서 theory driven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변형이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거 왜 바꿨는데? 그냥요 바꾸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거나 막 바꿔놓고 막 바뀐다고 좋아하고 혼자서 박수칩니다 어 바뀐다 바뀐다 이러면서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 게임 망해요 왜 바꿨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바꿨는데 난이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을 실험 설계하려고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놓고 뭡니까 나중에는 아 구상을 보존하려고 똑같은 걸로 시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외우거나 자꾸 기억의 시험으로 넘어 메모리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가인데 그냥 전 시험을 잘 외웠나 그걸로 안 하려고 우리가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컨시퀀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뭡니까 저희 쪽에서는 학습에 효과적이려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학습 안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테스트는 테스트는 여기 멈추는데 저희는 왜 한다 그랬어요 학습에 효과적인 러닝 컨텐츠 서비스를 만들려고 생성한 되니까 기계가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딱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 충분한 학습이 되는 걸 만들어주죠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이펙티브하고 에피션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 생성을 한다는 걸 문구에 따박따박 적어주셔야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많으면 좋아요 이거 전혀 싸지 않아요 굉장히 비싼 프로세스입니다 전문가 지식 물론 이제 문항 단위로는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전체 만들 때 어마어마합니다 기계 회사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2억 5천 3억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회사랑은 이 프로젝트 시작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걸 남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다 만들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기본입니다 싸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모형이 문항을 가지고 트레이셜 에스드메이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하자고? 지식을 가지고 생성시키자잖아요 생성시킨 걸 가지고 다시 뭐예요?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지고 누구의 모형 지식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세시의 지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집니다 어세서의 지식과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는 그 지식과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그 지식도 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센 친구가 돼요 나중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루는 사람은 왜냐하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앙에 있는 이 친구는 굉장히 굉장히 파워풀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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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어 아이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AIG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문항이 많이 필요한 거네 문항이 많이 필요한 거네 그래서 오토매틱 아이렘 제너레이션 혹은 제너러티브 아이렘 모델네 일단 프로그램자가 문항을 많이 만들어서 갖고 있는 문항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문항을 문항 모형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닛이 뭐였어요 평가를 만들 때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문항을 틀을 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일정 정도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예요 유닛업 디바우먼트가 뭐라고요? 인디비주얼 아이렘이었었는데 이제는 유닛업 디배로먼트를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문항을 만든 다음에 문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해 슬라이드가 좀 잘못됐다 뭘 보셔야 되냐면 아 그래가지고 뭐 하면 베너러티브도 되겠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로스 모델링에 접목시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생성자 만든 다음에 리피티드 메저 해가지고 그 리피티드 메저가 얼마나 잘 되서 그로스 모델링 얼마나 도움이 잘 되는 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럼 제너럴티브 러닝 그로스 모델링을 어떻게 되는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하냐면 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스트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데피니션이나 뭐 타스크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거 있죠 뭐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교과 목표 이런 걸 적어놔요 노란 거는 이제 아날로그로 페이퍼 워크인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했습니까 문항 모형을 한번 만들어봐요 숫자도 바꿔보고 그림도 바꿔보고 문항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문항 있는 문항하고 사람이 그냥 만든 거 하고 기계가 생성한 거 하고 섞어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들었어요 원래 있는 것도 있고 쓰고 그 다음에 기계가 생성한 것도 있고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아이렌뱅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셈블 해서 어셈블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겼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회사랑 일을 할 때 이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문제은행 만들어서 이게 문제은행이 만약에 커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항 단위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많이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일을 안 해요 문항 단위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그 문항 거기서 뭐 바꾸고 하는 게 일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거 있죠 뭐 여기 템플릿까지는 여기는 템플릿이 이제 문항 모형이거든요 템플릿까지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전엔 전부 다 페이퍼복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 전부 다 페이퍼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 어떤 템플릿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끼리 정리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템플릿만 프로그램해가지고 문항만 많이 만들면 되지 라는 접근 방법으로 갔던 거예요 그 뒷단은 뭐라고요 문항 모형 전부 다 뭐라고요 페이퍼복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목적인 거예요 그 문항 프로그래밍 못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만 몇 개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단점은 뭐냐면 이 문항 모형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문항 모형에서 나온 이 문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밸리드한 줄 어떻게 알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머가 짰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리뷰를 하든지 밸리데이션을 하든지 나와 있는 전체 집합을 밸리데이션 해야 돼요 나올 거 근데 나올 모든 것을 밸리데이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가 많이 바뀌는데 다 봐야 되잖아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 프로그래밍을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데 지식의 전문가가 그러면 지식의 전문가가 교수님들이 그 프로그램 보면서 여기서 나올 모든 문항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브젤리엘 엑스퍼트가 못합니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우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10년에서 안 됐다니까 그 이야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었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타당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밸리데이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문항 개별 단위로 프로그램 짜는 거는 오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내가 이거 들고 가서 남한테 팔아야 되는데 여기 오류가 뭐가 날지 몰라 아무도 안 삽니다 나온 거 몇 개 보면서 제대로 된 거 골라서 사야 되는데 골라서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아이디어인데 프로그램 짜면 수학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러고 덤벼들었다가 웨이스드옵타임 하는 거예요 타당함에서 걸립니다 그 부분의 작업들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가 뭐였다고요 그거 짜기 전에 프로그램 넘어가기 전 단계에 대한 모든 근거들은 안목적인 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갑자기 짠 거야 그 프로그램을 그냥 보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게 타당하냐고 과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을 만들 수 없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슈에 자꾸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을 가지고 했었던 것은 안됐습니다 10년간 그래서 뭘로 넘어가냐면 뭘로 넘어가면 아 이거 템플릿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핵심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자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온톨로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온톨로지부터 밸리데이션을 시작하고 프로그래밍은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 전문가가 온톨로지를 구성하게 하고 프로그래밍은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템플릿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밸리데이션이 돼야 안 돼요 템플릿 밸리데이션과 지식의 핵심 필요한 거 있죠 지식을 약간 카트리지처럼 끼우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에서 구조화 시켜서 얘는 밸리데이션이 끝났어 템플릿을 그 다음에 지식을 구조화 시킨 다음에 지식을 끼워 넣어서 여기 나오는 게 모든 게 다 타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템을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면 무슨 상황이 생겨요 그 프로그램 속에 지식이랑 프로그래밍이랑 다들 있잖아요 변형되는 건 알고리즘이라 그렇게는 게임이 안 돼요 대대적으로 작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그거 있죠 지식 전문가가 알고 있는 핵심 있죠 제너레이딩 다 빼고 그것을 온톨로지화 시켜서 모형화 시켜서 가져 들어오는 그것을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고 템플릿은 구조에 맞춰서 끼워 넣는 거예요 템플릿은 중앙에서 밸리데이션 시키고 그거는 왜냐하면 템플릿으로 밸리데이션 시키고 그래서 온톨로지가 다 타당하고 잘 들어보세요 온톨로지가 다 타당하고 내 템플릿이 타당하다면 나오는 게 다 타당하는 걸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평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다큐멘티션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식 전문가들은 코딩 안 해도 되잖아요 구조만 잡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혀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코딩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템플릿을 중앙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지식 전문 교수님들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프로그램 안 해도 되니까 좋아하세요 저희는 뭡니까 또 저희는 뭐예요 템플릿만 열심히 구조화시키고 정리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다 타당하다는 걸 보장시키는 단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요 온톨로지 베이스드 모양이고 아까 얘기했죠 그냥 교과 목표 이런 거 가지고 프로그램 직접 짜지 말고 뭐 하자고요 온톨로지를 만들고 태스크 모형을 만들고 그 속에 문학 모형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뭐 하자고요 문학 모형 전체를 다 템플릿 안에서 나오게끔 하는 그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그리고 문학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문학을 넘기자는 거예요 문학을 만들어서 DB로 만들지 말고 이제는 온톨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셈블하는 Generative Assessment를 만들어서 문학 가지고 하는 게임이 아니고 생성자를 아까 말씀드린 assessment가 나오는 그 생성자를 만들자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먹이면 플랫폼으로 넘어가겠죠 리얼타임 애널리틱이 되면 그 다음번 이야기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시고요 리버스 아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버스 아세스먼트 날리지 엔지니어링 이라고 뭐 여기 붙여넣기는 붙여놨는데 방법론은 아까 보셨던 그 리버스 지식공학 그 그림 있죠 그 100년 후에 교실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책 갈아 넣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항상 시작하실 때 시작을 하실 때 그 역지식공학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written assessment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옛날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문항만 어떻게 좀 그 있는 문항 있죠 베이스 문항에서 뭔가 거기서 숫자 바꾸고 그림 바꾸고 최대한 해보려고 해서 그 문항 개별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일을 그렇게 해서는 벨리드 하지 않고 서스테이너로 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건 뭘 하자라는 얘기야 그 속에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문항 속에 들어있는 이 문항 저문항 속에 들어있는 이게 물어보려고 하는 그 핵심 구조를 뽑아내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좀 그때마다 근데 그건 핵심의 구조죠 온톨로지 모형은 생성이 안 되잖아요 질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과 답이 그 온톨로지를 가지고 하는 질문과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는 테스크나 아이템 모형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항 생성하지 마시고 문항 모형을 조합을 해서 어세스먼트 모형 제너러티브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어서 그 제너러티브 어세스먼트 모형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에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AIG 가지고 문항을 많이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었는데 뭐 문제은행식으로 뽑는 거는 저도 뭐 큰 그건 없지만 이거를 안 만들었을 때 이슈가 너무 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안 됐으니까 문항 모형 속에 지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속에 그러면 그 지식은 프로그래머가 밸리데이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코드를 밸리데이션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왜 난 지식이 없어서 이거 밸리데이션 못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쵸 지식 전문가가 그 코드 밸리데이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나는 프로그래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밸리데이션 안 되는 이상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개별자를 보고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요 그걸 보고 샘플로 몇 개 뽑아가지고 대니 좋다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지식과 제너레이딩 되는 알고리즘을 분리를 시키는 작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가 다 프로그래밍이 안 돼 지식의 핵심과 아 이걸 바꾸는 알고리즘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세퍼레이딩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해내는 팀하고 같이 있는가가 이 게임을 이기는가에 대한 게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들이 다 이 작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금 롱런으로 서스테이너블하고 전체가 체계적으로 될까 그냥 문학 모형 하나하나 프로그램 짜가지고 넣어서는 이게 죽도밥도 안 된다 숫자 몇 개 바꾸다가 끝난다 이거 지금 그 작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가져옵니다 교과 목표 이런 거 다 가져와요 그게 어디에 맺혀져 있어요 책 문학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 만들어진 문학 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가져옵니다 교과서하고 쫙 준비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핵심 요소를 뽑으세요 그래서 그 핵심 요소를 최대한 일반화 시켜서 최대한 일반화 시켜서 지식 저장고처럼 그 핵심 요소들이 연결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knowledge base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들이 다른 것들과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체계화 돼 있어서 아니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다른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조화 시킬 건지를 계속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셔서 만드는 그것 있죠 그것들이 온톨로지의 어떤 시스템 knowledge base system처럼 돼 굉장히 일반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까지 일반화 되냐 최대한 해보자 구조를 뽑아보자 그래 놓고 특정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여기서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서 문학 나오면 되겠네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문항 단위로 내려올 때 나중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식인 게 보이잖아요 분리돼서 보이거든요 이거를 밸리데이션 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여기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누구든지 알고리즘을 굉장히 검증할 게 없게끔 그래서 이거 분리 작업을 이렇게 시키는 결국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 작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템플릿이 몇 개가 굉장히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영역도 보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의 제가 딱 보면 아 이거 그냥 구조가 바로 나오는 시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험도 이 구조가 보이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노베이티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없어도 되는 방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식 전문가만 있으면 되고 템플릿을 가지고 지식의 구조로 만드는 방법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100%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만하고 에러도 안 나고 찾기도 편하고 구조도 잘 보이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그래요 숫자 뭐 이런 거 보이다가 아니야 아니야 야 이게 도대체 물어보는 이 문항도 있고 저 문항도 이것도 수학이고 저것도 수학인데 수학이라는 공통 분모는 없나? 한자리 숫자 더하기라는? 뭔가 뼈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뼈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찾으면 그 뼈대를 가지고 나머지는 아 그 뼈대를 근간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 문항이고 멀티플 초이스로 물어보면 되고 셀렉터로 물어보면 되고 뭐 A를 주고 B를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뼈대를 모여진 게 이제 온톨로지 모형 레벨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꾸 가더라고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깊게 해 보셔야지 이 방법이 터득이 되고 이 노하우는 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저기 대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잘합니다 언제쯤은 저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피어터 베리에이션 타스크 베리에이션 온톨로지 베리에이션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아 이런 거 가지고 여기에 숫자만 바꿨어요 딱 그 있는 문항에서 이 숫자 이 그림 이것만 바꿨어요 그것을 우리가 피어터 베리에이션 피어터 베리에이션이라고 합시다 서피스 피어처만 보는 거예요 구조 하나도 안 바꾸고 거기에만 보입니다 근데 하다보면 더하기를 왜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같은 더하기인데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다르게 물어봤지만 물어보는 그 엘리먼트는 같은 게 존재를 하네 룰이라는 게 이것도 더하기고 이것도 곱하기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존재를 하네를 찾으면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계 온톨로즈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오기 깊은 질문 얕은 질문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한 딥한 변형이 되는데 깊은 변형이 되는데 체계를 잡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따로 만들었잖아요 곱하기 따로 더하기 따로 나누기 따로 이래 바꾸는 거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하나 다 베리데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체계를 잡기 시작하면서 안 변하는 것들이 있네 이거 더하기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내가 질문을 맡겨봤는데 아무리 질문을 바꿔도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건데 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하고 물어보는 것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할만해요 그때부터는 따로 작업이 돼요 그러면 여기 분리된 것은 전문가가 따로 베리데이션하고 템플릿 작업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온톨로지 같은 게 테이블 같은 거거든요 테이블 만들어 놓고 1번하고 3번 칼럼으로 물어보면 되고 4번하고 5번 칼럼으로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다른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톨로지 레벨 베리에이션이 돼서 굉장히 깊은 베리에이션이 돼요 여기서는 뭡니까 아 거기서 그 숫자 그 색깔만 바꿨지 그 단어만 바꿨잖아 난 셀피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은 근데 그렇지 않고 어 그것들 뭉쳐졌는데 잘 묶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는구나 같은 거를 그래서 그 깊은 단계는 야 그러면 이 세트로 물어보고 저 세트로 물어볼 수도 있네 그럼 완전히 다른 문항이 한 곳에서 나와요 완전히 다른 정말 다른 문항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게 그게 체계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앉힐 만합니다 그럼 그 때문에 사람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 작업입니다 아 그래서 뭐 문항을 만들었고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뭡니까 문제은행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문항 만들 때는 여기서 1번 2번 가지고 두 번째 평가 만들 때는 3번 4번 가지고 두 개의 시험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뭐 knowledge base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중간에 무엇을 하시냐면 여기까지는 construct task 문항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성 모형을 assembly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뭡니까 첫 번째 생성 모형은 평가 생성 평가 모형은 두 개의 태스크에 1, 2, 3, 4 걸쳐져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게 대박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요거를 4번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평가를 만들 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써도 되잖아요 여러 번 써도 되잖아요 한 시험에서 여러 번 써도 되잖아요 그 문항 모형은 예를 들어서 그 문항 모형이 여러 번 variation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굉장히 전략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요 모형 안에서 잘 보세요 이 모형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1.1 1.2 assessment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2.2 2.1 assessment를 생성하는 필요할 때 as needed test security도 도움이 되고요 전략 생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미리 assemble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assemble 하다가 망하면 어때요 assemble 하다가 망하면 어때요 큰일 나요 그러면 assemble 된 걸 다 리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assemble 된 걸 다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어셈블 하다가 자동으로 어셈블 하다가 망하면 큰일 나요 여기는 뭘 하는 겁니까 컨텐츠를 내가 밸런싱을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컨텐츠를 밸런싱을 해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패럴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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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러분의 학습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항 딥이 많다고 여기 어셈블 하는 걸 다시 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성 모형을 중간에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식의 체계고 교과 다 정리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중에서 뭔가 내가 골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성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말고사 생성 모형 과제 생성 모형 만들어서 그 모형들을 연결시키는 그 레벨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제너럴티브 어세스먼트 모형 만들고 나면 아까 생성된 거 있죠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모형의 난이도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어댑티브 먼저 만들고 쓰면서 칼리브레이션 하겠다 그러셔서 약간 지금 바이패스를 한 거예요 중간 단계 난이도 근데 여기서 일로 왜 넘어갔다 그랬어요 이거 없이 일로 왜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넘어갔다 그랬어요 테슬릿으로 어댑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정교함이 없어도 조금 될 만한 거예요 학습에서는 아시겠어요? 이게 테슬릿이 아니면 어댑테이션이 안 됩니다 아니 문학 모형 그럼 칼리브레이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너럴티브라고 칼리브레이션 안 하는 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테슬릿으로 하게 되면 아까 했죠 상 중 하 세 분류만 나눠도 내가 나눌 수 있다면 벨리드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어댑테이션이 된다라는 페이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테슬릿으로 하면 그러면 할 만하다는 거예요 생성 모형도 그러면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ST를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쓰실 수 있게끔 그럼 이거 설계하자 상중학까지 알아? 그럼 설계하자 어댑테이션을 설계해서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지 않아도 중 잘하면 상으로 넘겨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블런트해요 정교하지 않아요 0.7에서 0.5로 넘어 원래 캐슨 그렇거든요 0.04에서 0.05로 넘어가고 막 컨벌지하고 굉장합니다 거기 근데 그게 아니라 상에서 중으로 중에서 중상으로 그 정도 해도 학습에서는 쓸만하네 학습에는 쓸만하네 어차피 우리가 학습은 5수준이나 4수준이나 패스 페일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도만 해야 되면 학습에는 쓸만하네 그러면 어댑테이션 합시다 시험이 주니까 정교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학습의 어댑테이션 엄격하게 테스트를 쓰려면요 칼리브레이션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문학 모형이 칼리브레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제너럴티브 어세스먼트에서 어댑티브 만들고 근데 여기는 이거 맞죠 어댑티브까지는 어댑티브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연결됐을 때 어댑티브 모형들이 연결됐을 때 그건 학습 모형이라고 보자 어댑티브를 하나 해놓고요 요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댑티브가 연결됐을 때 어댑티브 어세스먼트에 연결될 때 보인 거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서 모형을 만들고요 그러면 중간고사 상을 만들고 하를 만들어요 그거를 뭐라고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상황에서 상황이 되면 생성시켰버려요 아 이게 필요해? 생성해 결과가 좋았어? 그럼 이 모형으로 가 이 모형에 가면 어때요? 여기서 또 생성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계를 만들고 모형을 디자인하고 어댑티를 시킨 다음에 여기까지 설계를 해놔요 여기까지 설계를 해놔요 문항 하나도 인스턴시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어댑티브를 설계하고 나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온 더 플라이로 필요할 때 as needed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첫 번째 있고 있고 구조적인 변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식하고 생성되는 프로그래머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좋냐 하면요 이게 Construct Representation 이게 지식의 핵심 구조가 이거구나 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만 따로 떼서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핵심 구조만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식의 전문가가 지식의 핵심 구조를 밸리데이션 할 때 그 테이블 같은 걸 밸리데이션 할 때 문항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문항이 제너레이트 되는 거는요 프로그래머로 아예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밸리데이션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만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의 전문가는 지식의 조각만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쳤을 때 다 밸리데이션 되는 것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프로그래머한테 지식을 밸리데이션 시키지 말고 지식 전문가한테 프로그램 밸리데이션 시키지 마십시오 분리시켜야지 이깁니다 합쳐져 있으면 다 지는 게임이에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 프로시즈런 테스트 시큐리티도 보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항에서도 좋아요 왜냐하면 100%는 아니죠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한 50%인데 로우 코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코딩 필요 없네 이제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데 이렇게 템플릿 만드는데 코딩이 필요 없구나 왜 있는 거 갖다 쓰니까 저희도 필요 없네 재활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템플릿 자체가 그게 한 8개 정도 나왔거든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시각입니다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일단은 밸리데이션 이슈입니다 밸리데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빨라지니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근데 100% 되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잘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디클레티브 컴플렉스 디클레티브 아날리지 의료 쪽 시험 있죠 예를 들어서 외우는 시험 있죠 뭐 산업관리공단에서 이런 그런 시험도 있죠 올킬입니다 거기는 템플릿이 다 끝나요 오히려 k-12가 더 어렵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외워서 교과서 있는 시험 있죠 여기서 나온다는 거 정리된 거 있죠 교과서 하면 그 100권이든 상관없어요 다 됩니다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지식이 정리가 되는 구조가 그래서 이거 분리시켜서 이제 만드는 온톨로지 베이스드 어프로치 로우 코딩이 되는 게 이제 이노베이션으로 남겨서 되고 제너러티브 테스크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쉽게 어렵게 어떻게 만드냐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한 멀티플 초이스랑 매칭 셀렉트 올 이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지식 카트리지를 끼우면 여기서 여섯 개 문항 열아홉 개 문항 모형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바뀌어요 이 템플릿이 안 바뀌고 여기에 맞춰서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만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딱 끼우게끔 지식을 정리하는가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할 만하지 그런데 19개 문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거는 쉽잖아 간단하니까 이거는 복잡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난이도 차이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디넬러티는 보이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는 어렵구나 나오죠 거기서 골라서 만들어서 나중에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Naked, Method, Dege, and Apply 이거는 템플릿이 잘 안 나와서 하나하나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이거죠 Applied 된 게 어렵다 Naked는 쉽겠다 같은 수학인데 체계를 만들어서 Bloom's Taxonomy가 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 하려면 이렇게 Cognitive Level이 한 태스크에 나오고 그렇게 뽑아내야지 밸리데이션도 할 만한 거예요 따로는요 문항별 따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태스크로 딱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밸리데이션하고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스킬이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정리해서 해당 분야에 만드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한 큰 거대한 모형 안에 태스크 모형 안에 세부 모형을 때려놓고 지식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템플릿과 지식을 계속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레퍼런스 적어놨는데 Generative Assessment하고 item-based 된 거죠 Automatic item generation with cat Feasibility study on the fly item generation in adaptive testing 이런 거 읽어보시면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with item cloning 이게 item generation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cat을 AIG로 어떻게 하냐 문학 모형하고 cat을 어떻게 붙였냐라는 Literature review가 형성이 돼요 이거 보시면서 하시고 저는 이제 그걸로 넘어갔으니까 테슬릿으로 넘어갔으니까 조금 다르죠 테슬릿은 아직 페이퍼도 없고 그래가지고 써야 됩니다 Generative Testing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비하 선생님이 이야기하셔서 시작하신 거고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시라고 놔뒀고요 Generative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 모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테슬릿으로 하니까 중간 난이도는 전체 난이도의 평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릿의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의 평균이니까 평균 담는 방법 뭐 이런 거 해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내가 뭐 P인덱스라도 알고 있다고 칩시다 문항 모형에 여기는 상중화 이렇게 나눴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항상 그래요 몇 수준으로 나눌 거예요 결과부를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다 몇 수준으로 내가 나눌 거야 4수준이야 그래놓고 묶어서 마드로잇과 묶어서 이지와 묶어서 하드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을 하드로 보낼 건가는 조금 다른 이슈예요 여기는 그냥 50도 50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어떻게 묶였냐 하면 이게 왜 밸리리티 다큐멘테이션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항들의 난이도가 예를 들면 P-value가 이렇게 있는데 4, 5, 6을 묶어서 나는 마드로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50% 이상이 되면 하드로 갑니다 하드라는 거는 어려운 거 3개를 묶어서 내가 하드를 만들었어요 어려운 시험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50% 이상이면 저는 레벨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이 레벨에 갔을 때 나는 왜 레벨 1이라고 할 때 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왜 50%는 다른 이야기라니까? 그거는 우기기 싸움이고 그거는 성경 읽어봐도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 안 나와서 사람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시험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알아들으면 돼요 이 룰에 의해서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마드로잇인지 왜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한 방에 다큐멘테이션입니다 한 방에 이게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요 막 컴퓨터 어댑티브 해가지고 뭘 해서 IRT를 해가지고 뱉다가 어떠고 그러면 학습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잖아요 설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잘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근데 여기서 효과는 뭡니까 시험을 이거 안 봐도 되잖아 이거 이거 본 친구는 3분의 1의 시험을 줄였어요 그거는 맞아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3분의 1의 시험을 줄여서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 맞는 피드백을 잘 줬어요 거기서 학습 모형의 성패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컨트리러하게 돌아요 여기 나중에 학습을 안 써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좋은 거는 뭐 있습니까 문학 모형을 할 때는 문학 모형을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변형이 충분히 되는 거면 왜? 그냥 문학을 쓰면요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문학 세 번 물어보면 어떡해 문학 모형은 전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 번 하고 한 번 다른 거 하고 그래서 섞을 때 내가 섞어서 만들 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적은 수의 문학 물론 이게 뭐 잘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은 있지만 전략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테슬릿을 만들 때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좀 길어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캣 하는 것보다는 떨어져요 정확도를 어떻게 높이면 될까요 프레시전은 얘가 약간 길어지면 됩니다 테슬릿이 약간 길어지면 정확도는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문학으로 할 때는 테슬릿을 길게 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문학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문학 모형으로 할 때는 어때요 테슬릿은 내가 반복해서 쓸 수 있잖아요 문학 모형을 그래서 문학 모형 개수가 반드시 많아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전략이 다양합니다 거기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쓰고 만드실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학 모형으로 갖고 있으면 물론 뭐 문학 모형 만드는 건 어렵죠 문학보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 3 3 3 3 스테이지 1 3 3 6 레벨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결정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패널이라고 해요 에너티브 멀티 스테이지 어세스먼트 패널이라고 해요 패널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만하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여기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좋은 건 뭡니까? 4, 5, 6을 한 번 더 썼네 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도 한 번 또 더 썼네 사실은 미들을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댕댕이는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를 싫어하지만 평가에서는 괜찮아요 평가공학에서는 여러 번 써도 왜?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리딘시언과 어크로스 템플릿에 테슬릿에 가요 그런데 이제 변형이 잘 돼야 됩니다 변형 안 되면 이상한 거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 놓고 1, 2, 4, 8수준 모형 이런 것 같은 내가 8수준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스펙트론 맞춰서 난이도 안 쳐서 조합해서 이쪽 나오겠네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문학의 난이도를 알고 있으면 훨씬 좋죠 문학 모형의 난이도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영역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른 영역으로 나와서 두 개의 영역이 연결되는 시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영역에 몇 레벨이야? 두 번째 영역에 몇 레벨이야? 이거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죠 그쵸? 레벨 1에서 영역 A에서 몇 레벨 같구나 영역 B에서 몇 레벨 같구나 그러면 이제 영역별 레벨이 나오겠죠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한 친구가 했어요 다른 친구가 똑같은 거 해도 다른 문항이 나오고 내가 한 번 더 했어요 그래도 다른 게 나오죠 그래서 repeated measure도 되고 테스트 시큐리티도 좀 보존되고 assessment 시큐리티도 보존되고 오래 쓸 수 있어요 만드는 데 힘듭니다 근데 오래 쓰고 많은 사람한테 accessible하고 sustainable하게 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좀 좋은 거 만들어면 어땠어요 유출돼서 그냥 끝났어요 조금만 좋으면 사람들이 여기 다 외워가지고 다 만점 받는 애들이 여기만 외우면 되잖아 유출시켜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외워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유형을 외울 수는 있어요 이 유형 다 외웠어요 교수님 여기 나오는 거 어려운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넌 학습이 끝난 거야 잘했다 칭찬해줘야지 그게 무슨 학습에서는 그게 칭찬입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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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 threshold 잡는 건데요 50대 50에서 끊으려면 50 위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이버스 해야 돼요 여기도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약간 다이버스 해야 돼요 여기는 딱 중간에서 위냐 아래냐냐를 보기 때문에 인포머티브하게 그 컷스코어 중간으로 문학 모양을 배치하시는 거고 내가 얼마나 가지를 칠 건가에 따라서 그 근처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50에 다 넣고 75에 다 넣고 해서 레벨 1, 2 나누고 여기는 25에 넣어서 3, 4 나누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학 모양이라도 섞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면 좋은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굉장히 인포머티브하게 되면 테슬릿이 적어져도 돼요 인포머티브하게 되면 75짜리를 여러 번 물어보면서 위아래를 나누는 그렇게 전략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셔도 훌륭합니다 수업시간에 쓰실 때는 이거는 80%니까 여기는 이제 ABC니까 다 80% 이상 넘어가야 된다 90% 이상 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70이에요? 80이에요? 90이에요? 그렇게 막 복숭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크리테리언 레퍼런스냐 도메인 레퍼런스냐 그거를 먼저 집중하십시오 잘 보세요 컷 스코어가 어디서 와야 되지 그러면 내 시험이 마스테리 오브 러닝이나 그 도메인 전체를 알았을 때 그러면 도메인 레퍼런스로 가시는 거고요 아니야 이 컷 스코어는 주로 상위 5%가 맞는 점수야 그러면 이거는 Normed Reference에서 컷 스코어를 빌려가지고 크리테리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Validity Documenting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전체 집합인지 아닌지는 문학 모형의 다양성에서 따라 달렸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지 좋은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설명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면 다당해요 아시겠죠 90이라고 다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90이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다당한 게 되는 거예요 평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도루코 칼이 좋은지 이야기했잖아요 도루코 칼이 좋은 칼이요 안 좋은 칼이요 아이고 뭐 한대 쓸 건데 그거 맞춰서 쓰면 좋은 칼이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러닝 넘어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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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게 없다니까 그래서 생성을 시켰어요 그럼 생성시키고 나니까 어때요 아 여기 또 핵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형이 이제 러닝 모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줬는데 여기서 어댑티브를 줬다 그랬잖아요 피드백을 줬는데 이거 충분히 학습된 것 같아 이 연습 문제를 풀면 학습 자체도 돼 근데 해보니까 다 맞았어 그거를 갈 거를 줘야 돼요 어디로 갈 건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지 이제는 학습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쪼개서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될 때는 올라갑시다 되면 올라갔더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뺑뺑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조금 더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학습이 되는 거여야 돼요 학습이 될 때는 사실은 스스로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제기 때문에 이게 어세스먼트가요 이 모형이 AIG가 아니면 생성자로 안 만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안 되면 조금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복을 해줄 수 있는 기제가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일반화가 돼 있고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야지 여기가 해결이 됩니다 제기 부분이 되면 넘어가는 건 쉬워요 잘 됐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는 뭡니까 또 평가예요 그거 됐어? 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 여기는 면담 올라가고 되겠지만 결국에는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뭘로 연결시킨다고요?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평가도 어댑티브고요 여기도 피드백도 어댑티브고 피델러티도 되는 거고 다음번 어디로 가야 될지 진단도 되는 거예요 삼령일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리커러시브 패스 때문에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위로 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안에는 어댑티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돌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그게 하나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 조각 있죠? 이 전체가 하나라니까 이 전체를 요구로 본다고요 여기서 시작하면 진단해서 뺑뺑이 돌아가지고 오르든 내리든 밑으로 내려가든 요 전체 있죠? 요 전체를 요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어떤 영역에 요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진단해서 찾아서 결정나게끔 요구를 generative adaptive learning 모형이라고 GALM의 한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게 진단 시작해서 처방해서 고영력 강화되는 것까지 했었죠 그거를 다른 GALM으로 GALM인지 뭔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학습은 learning은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이 친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테이트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만들만 해요 선생님들이 이거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요 대충 이런 맵 같은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속에 컨스트럭 안에 그냥 시험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였어요? 그거 아냐 모르냐를 총점 내거나 뭐 이런 거 점수 계산하는 것만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거기 들어가면 진단되고 처방되고 끝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 앞으로 가 옆으로 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learning progression network이고 미래에는 learning growth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냥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지도에서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서 무슨 프로세스를 예능하고 있구나 여기서 3수준에서 강화를 하고 있구나 이 친구 근데 그거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조각조각 내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문항을 만들어서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다른 영역의 문항을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항 싸움입니다 내가 아까 만든 온톨로지 싸움이에요 온톨로지와 테스크 모형과 문항 모형으로 얼마나 내가 잘 맞는가의 싸움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뭐라고요? 어댑티브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연결시키는 건 할만하다는 거예요 비디오 링크 놓고 교과서 링크 놓고 문제 풀고 하면 됐지 그래서 로워레벨 수준은 되고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뭘로 보내야 됩니까? 이조 장관님 좋아하시는 용어 있죠? 하이터치 굉장히 뛰어나면 이제 뭡니까? 포트폴리오 평가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뒤떨어진 뭐예요? 면담에서 가르쳐준 거 그 중간 단계 애매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들 있죠? 선생님들이 중간 단계 애매하게 자동화시켜서 선생님 노가다를 줄이는 거를 기계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갈 건 가고 옛날에 특히 이제 뭐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문학 모양 잘 만들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문학 모양 만들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롱런 서스테이너빌리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학은 안 돼요 이렇게 생성자가 있어야지 이 전략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게임은 그러면 이거예요 인베스트먼트의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할 거냐 한 번 써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이게 계속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여러 번 쓸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쓸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위유자빌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아규먼트로 넘어갑니다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할래? 나눠서 쓸래?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은 뭡니까? 이건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핵심을 이게 만들어서 주면요 잘 보세요 뭘 만들어서 주면 선생님들이 그거 만들 필요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건 선생님을 마켓으로 보는 행위예요 클라이언트로 보는 거예요 지식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특히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선생님들이 안 만들고 선생님들이 그냥 쓰기만 하세요 라고 하면 계산기를 줬을 때 계산기 좀 좋아합니까? 싫합니까? 계산기 좀 좋아해요 근데 계산기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있고 계산기를 줬기 때문에 계산을 하나도 못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술의 양면성이에요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계산기 만들 사람이 책임은 아니죠 양면성인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지식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지식이잖아요 회사가 바깥에서 공급해 준다는 이슈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을 바보 만들고 여기 마켓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또 있어요 저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들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핵심을 그러니까 지식 전문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졌을 때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그거 바꾸는 사람의 주체가 되고 내가 그걸 전환을 하면 주체가 되고 교육도 되고 평가 역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에서 이걸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배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니까 온톨로지만 만드시면 되니까 선생님도 할 만한 케이스도 낸 거 선생님들끼리 그것도 나누고 프로그램 해서 나누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1년 이상 저랑 같이 프로그래밍하고 하셨던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무슨 교과에 어떻게 씁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반이고 제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1년은 안 썼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몇 시간 썼는데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프로그램 꺼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기에는 너무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드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저렇게 저단계로 해서 저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저렇게 어댑티브까지 되는구나 이제 좀 숙련자가 만든 거를 보시면서 감상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 보시면서 하는 그런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